아빠가 어떤 여자사람한테 뽀뽀했다? 배우분들은 저럴 때 난처하겠어요. 그러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시나요? 끝났다. 애창고기가 한두 번 부르는 솜씨가 아니에요. 노래도 잘해. 노래도 잘해. 그렇게 해. 똑똑하네. 여섯 사람이 사랑했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디서 좀 넣으셨군요. 누가 왔나 보다.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군지 봐야 되겠네. 안녕. 안녕. 승준아. 형.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승진이가 놀러 왔나 봐요. 지홍이 형이랑은 저희가 또 20세기의 활동을 같이 했던 그 시기여서. 99 KBS 연기대상 남자 청소년상. 심지호 군, 김래호 군,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비슷한 시기의 데뷔. 특히 99년도에 활발한 활동을 했었던 두 아빠인데요. 잠잘 되고요. 앞으로 더 고맙습니다. 이때부터 친해지셨군요. 축하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우연이 스치면서 이렇게 인연이 생겼었는데 20년이 흘러서 이렇게 연락하게 돼서 봤더니 형도 아이 아빠가 됐고 또 그 아이가 저희 첫째 이한이와 동갑이고 그래서 아이들끼리 함께 같이 놀고 시간 보내면 좋으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지혜리가 아니래요. 이한. 이한이? 어. 이한이. 반가워. 여섯 살이지 이한이? 네. 동갑이야. 이한. 이한. 이한이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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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이건. 카르노타우스란. 이. 이거는 카르노타우루스란. 이걸로는 카르노타우루스란. 공룡이고. 오. 오. 얘는 뭐야 이름이. 이런. 자타공인 공룡 박사 뚝승재인데요. 그동안 공룡에 대해서는 따로 문자가 없었는데. 달라 달라 달라. 오늘 라이벌 만난 것 같은데요? 과연 세계 라이벌. 이거는. 이건 벨로키라토르라고 노래고 벨로키라토르라고 노래고 벨로키라토르라고 노래고 얘도 티라노 얘도 티라노 얘도 티라노 알로 알로 아 이거 티라노 트리케라 플래시 오프탈모 파라살로 올라오고 있어 내가 공룡메카드 구매해줄까? 내 놀이방에 있어 이리 와봐 이게 다 공룡메카드 이건 뭐야? 티라노다 이건 난 어떤 공룡이 제일 좋아? 난 메모드 너 메모드 있니? 어 있어 어디? 여기 있다 역시 뭐 공통관심사죠 아빠 나 신기한거 보여줄까? 얘 메모드 있어 응 승재 메모도 없는데 우리 승재를 못 구했어 몇 번 사러 갔다가 실패했어 안경메카드로 그냥 우리 친구잖아 쿵쿵당하자 알겠어 보여줘 그거 쿵쿵 다시 쿵 해야지 쿵 어우 아퍼아퍼 쿵 그래 됐다 응 큰 공룡 말씀 안 하더라 얘 나 이거 무슨 소리야? 아빠가 커피 가는 소리인데 너무 졸려요 커피 가는 소리가 자장가가 됐네 항상 커피 이렇게 아 이 커피 예전에 닥치고 패밀리라는 드라마 찍을 때 그때 바리스타 역할이라고 커피를 배웠어요 이거는 뭐? 아 지금 이게 부쿠아벨이라는 빈인데 이게 내추럴이거든요 커피 떨어지면 해갖고 그냥 그대로 약간 발효된 상태에서 주워서 가공하는게 아니라 이현이가 설명을 잘한다고 했더니 아빠를 닮았네요 참 신기한 것들도 유전이 돼요 내추럴 커피들이 약간 베리 향이 되게 강해요 베리베리 베리랑 베리랑 약간 지루해신 것 같은데 와인이랑 커피랑 와인이랑 비슷해요 내추럴에서 산미가 좀 있을 거예요 아 맛있다 아 근데 이런 커피 되게 오랜만에 마요 아 그래요? 아 너무 예쁘다 우리 딸도 저 때가 오겠죠 얼마나 조심조심 눕혀야 돼요 또 아 저 기저귀 동생 어딨어요? 너무 잘 아쉽다 정신 씨 너 종샌 mol집이 없어서 큰일나? 삼촌이 살짝 눌러 Fu ENTH meets 잠들었으니까 승재는 동생이 없기 때문에 어린 동생에 대한 존재가 신기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승재야 같이 공용을 만들기 나가자. 빨리 나세요. 이한아 동생 진짜 예쁘다. 이한이도 동생 예뻐? 어? 이혜리 예뻐? 네. 근데 아빠 나 뭐 먹고 싶어. 뭐 먹으라고 하지 않아서? 초콜릿. 저도 조용히 말하게 돼요. 먹고 싶어. 여기 앉아서 니들이 좋아하는 초콜릿 먹을까? 좋아. 왜요? 진짜 초콜릿이 아니었잖아요. 누가 많이 초콜릿을 먹나야.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관심을 돌리는 거죠. 시작. 이런 어플이 있구나. 게임으로. 너무 늦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이한이가 보고 하는 거야. 시작. 아무것도 하지 말고. 뛰지 않고 그냥. 오, 먹었어. 먹었어. 오, 말려. 아, 폭탄 먹으면. 폭탄 먹으면. 폭탄 먹으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알겠지? 먹고 싶어. 성재도. 성재도. 성재도 뭐 해줄게. 들어가 있으면은. 아빠는, 우리 아빠는 꼭 약속을 잘 지켜. 너네 아빠는 약속을 꼭 안 지켜. 그거 뭐지? 단 거야? 그냥 우유. 약간 카푸치노 거품이 돼서. 우리가 그냥 코코아 가루 살짝 넣는 거야. 우와, 우리 아빠는 이런 거 안 해 주는데. 아빠는 못 하니까 사주잖아. 못 하니까 어쩔 수 없지. 왜요? 이런 거 삼촌은 배웠대. 아빠한테 배우는 게 시간 걸리고 그래. 마시멜로이다. 너무 다정한 아빠네요, 진짜. 응. 혼자 해보라. 자. 아, 해봐. 우와, 잘하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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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승재야. 티라노사우로스 같았어, 티라노사우로스. 어떻게 했어? 짠. 승재와 이한이가 함께 온 이곳은? 80년대 추억의 롤라잔. 근데 요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아직 70살 아니니까 조심히 타자. 빨간 스카프로 한껏 멋을 낸 복고 브라더스가 떴다. 어이구야, 이게 웬일이야. 어머머. 날아다니시는데요? 왕년에 좀 많이 타셨네. 어머나, 멋스러워라. 유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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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유일아. 아예. 상속 따라오고. 아이들은 진짜 서 있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아아! 다리를 모아. 야, 나 다리를 모아. 다리 힘주고. 다리 힘주고 써. 아니, 첨타면 어렵죠, 어렵죠. 하나 더 안 아파. 으악. 그럴 때는 이걸 이렇게 잡으면 죽어. 겸의 겸 영디제이 인사 때. 어 추억의 롤러장에 이게 빠지면 섭섭하죠 바로 디제이. 아 준비 많이 하셨네요 아파도. 공감 100배 하시는데요? 아 예 아 당배동에서 오신 아빠만의 고마운 학동의 정보 드려줍니다. 더욱이 돼요. 진짜 용아빠도 준비를 많이 해주셨어요. 보이죠 이해해줘. 자 이해해줘. 이해해줘. 오케이. 아 잡아봐. 잡아봐. 여기가 망원시장이네 망원시장. 공룡. 아니 시장에서 공룡을 타고 있어요. 아 예전에 공룡을 좋아하는 승제를 위해서 지용 아빠가 입었던 공룡 의상인데요. 이 때 승제 반응이 대단했었거든요. 이한이도 공룡을 좋아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지용 아빠가 특별히 미니미 버전을 준비했어요. 아 귀엽네요. 가 poner. 세계 blacknell and noche thank ge dooing beer是什麼. 먹 content for person to light 5개 동his 있나요? 안녕하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이한이 일 Ведь 빨린 딸기다 딸기. 딸기. 시장 가면 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족발에 매운 어 무기 아이고 호떡도 있고. 간식 천국 망원시장에서 어떤 음식 맛보게 될까요? 맛집이다 맛집이다 맛집 인가 보다 Colliesoiuszcool에서 감사합니다. 여기 맛집인가봐 우리도 줄 서 볼까. 우와 이게 뭐야 꽈배기다. 꽈배기 꽈배기. 도넛으로 먹고 싶어요. 몇 개씩 살까? 엄청 싼 거야. 하나에 500원이야. 어? 티라노는 맘모스 먹을 수 있어? 티라노보다 맘모가 더 크지. 당연히 초식공룡이 더 크지 왜냐하면 초식공룡이 덩치가 더 크잖아. 맞아. 풀만 먹어도 소화가 잘 돼. 이게 웬 과학적인 논리예요? 박사님이 만나셨네요. 우와. 찹쌀도넛이 2000원어치 하고요. 꽈배기 1000원어치. 아 먹고 싶다. 오! 바로 사 먹어야 돼요. 저건. 예은아 너도 맛스러운 몸 보러. 이 후식만 먹다가 신세계 day. 날아가죠 날아가. 으 آ gelernt. 아아 손도 불었어요. 여기 여기 보기말고 다른 거 맛있는 데가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쿵탕 쿵탕 функ탕 탕탕탕탕. 봐봐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닭 목살 있잖아요. 그게 닭의 특수부이래요. 닭 뭐? 닭 뭐? 꼭 키워 닭! 달걀이 나와서 닭이 되는 거지. 아니야. 닭이 먼저야. 아니야. 달걀이 닭이 되는 거잖아. 닭이 있어야지. 알이 치우지. 아니 닭은 먼저 자랐으니까 병아리가 안 자랐으니까. 달걀이 먼저야. 아니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어머 세상에. 먼저 먹는 게 먼저지. 근데 크면 여기 볕이 생기면 그때 날개도 생겨 날개. 근데 못 날아. 아니 잠깐만 날씨. 근데 여기 볕이 있는 닭이 있어야지 닭을 알을 치우지. 그렇죠. 앙컷이 키워 앙컷이 안 키워. 그게 아니야. 수컷도 같이 키워야죠. 생재 아빠도 생재 같이 돌봐주잖아. 앙컷이 아래 돌보면 수탁은 뭐하고 앉았어? 수탁은 계속 징글거리기만 해. 징글거리기만 해? 아빠 집에서 징글거리기만 해? 네. 네. 에이 설마 생재가 이렇게 잘 놀아주는데. 그럴리가. 거짓말해. 뽀뽀하네. 아빠는 연기하는 배우 사람이야? 응. 텔레비전에서 주자막을 해. 근데 어떤 여자 사람이 병원에서 뽀뽀했다. 아니야. 아빠 맞잖아. 엄마 아니고? 엄마 아니고? 엄마 아니고? 왜냐면 머리고양이 아프겠다. 그거 너무 오해할 수 있겠어요. 오 당목 당목 나온다. 뭐가 당목이에요? 이게 당목살이야. 오 목살 맞네. 이게 요새 미식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돼요. 당목살이. 되게 부드러워 보여. 맛있대요 맛있대요. 너 먹을 만큼 먹지 않았냐? 이혈아 이제 그만 먹고. 형제야 부르시면. 또 손가락. 아이고. 아이고. 아이 보기 좋네. 훈훈하게 또. 야 나 많이 먹고 쑥쑥 자라. 먹어 쑥쑥 자라. 고마워. 오늘 재미있었어? 플러트 하는 거 재미있었지. 어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 그치. 어 맞아. 우리 맨날 기어다녔지. 어. 너무 재미있었어? 넘어지고 기어다녔고. 넘어지고 기어다녔고. 넘어지고 기어다녔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실패를 계속하면. 어. 아 성공. 성공을 할 수 있어. 맞아. 우리 다음에 만나면 재밌게 놀자. 알겠어. 고. 고. 다. 아 우정. 아. 아.